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래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미래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다퉈 나서고 있는데요. 강원도도 이 모빌리티 연고 실증단지 착공에 나서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굴삭기가 옛 군부대 건물을 철거하자 축포가 터집니다. 30일 횡성군 묵계리에서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국비 693억 원과 도비 476억 원 등 사업비 1,300억 원이 투입되는 실증단지는 묵계리 일대에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곳은 과거 탄약부대가 주둔하던 곳인데 횡성군이 2017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이곳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구와 실증을 위한 시설을 짓고 강원형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기차는 무조건 이제는 의무다, 필수다,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이 첨단 산업을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그것도 바로 이곳 횡성 묵계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27년까지 모두 5개 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우선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가 2024년까지 건립됩니다.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기업지원센터는 전기차 성능시험을 위한 주행트랙과 연구개발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는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1톤 미만 화물전기차 개발과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단지 조성으로 1,400억 원가량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행성지역경제가 쭉쭉쭉쭉 버전해서 옛날에 누렸던 10만 인구 시대를 저희들이 가져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주민들의 기대 속에 마침내 첫 발을 내딛은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성환입니다.